서당사님, 신지영이란 분한테 소파 왔는데 어디 계신가요, 오버? 지금 어디십니까? 막사 식당 쪽이요. 기다릴까요, 오버? 이리와, 오버? 이리와, 오버? 멋진 사나이, 박호가 지마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저녁의 조각점, 사랑스레, 사랑스럽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깜짝아! 제가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오빠 힘내세요, 하트? 보고 싶어요, 오빠, 하트? 해! 서당사님, 여동생 있어? 서당사 외동이거든요? 그게 내 잘못은 아닐 텐데 그래도 돼? 아, 진호! 뭐야? 이 시진은 왜 여기 있어? 시진 오빠랑 만났던 날, 우리의 추억들을 보내요 이 남자들이 윤중이, 총 가져와 오해입니다, 오해가 확실합니다 암수가 서로 이렇게 정다운 암수가 서로 이렇게 정다운